오케이 녹화 시작이고 라운드로 다 찝어주도록 할게 읽어라 We excited 우리는 흥분한다 흥분된다 투 뭐 뭐해서 이유 안 중요해 색색이 나눌거야 예스 제일 중요한 건 빨간색 그 다음은 파란색 그냥 나오랑 말랑 하는 건 초록색 뜯는 건 그냥 별로 중요진 않고 오프닝 개막 시 오프닝 스테이셔널 에이스토어 스테이셔널 에이스토어 근데 이거 얼마 전에 우리 학점 아니? 신대에서는? 응 그래 뉴이스트 가장 새로운 최신이 선샤니 스테이셔널이 뜻은 문구점이야 문방구이 문구점의 개막식을 선언하게 되어서 이쁘다 랄레이 지역의 노스캐롤라라에 에즈 유노 너도 아는 것처럼 너도 알다시피인데 에즈 뭐 뭐처럼 뭐 뭐 대로 뒤에 목적어 인이 없니? 없어 없어 뒷문장 우주 불완전하면 뭐 뭐처럼 뭐 뭐 대로 필기 해야돼? 안 해대고 선샤인 문구점은 오랫동안 있으므로 현재 완료가 계속 있는 것 같아 오랫동안 뭐 뭐에 왔다 산업표준이었다 산업표준이었다 또 뭐에 관한 품질 좋은 질적인 창의적 종이상품에 대한 표준이었다 모든 종류에 그리고 요거 요거가 포인트인데 이거 중등 2학년 때 나오는데 1,2학년 때 나오는데 영상 제대로 나오나? 어 I couldn't agree more 이 구문 기억나? 기억 안 나? 어그리 동의하다야 동의한다야 못한다야? 못한다 일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숨겨진 의미는 모어가 모어에 빠진게 이 보다 더 동의하다에 동의할 수 있다가 할 수 없다가 아니라 동의할 수 없을 텐데 가 되어서 실제로 문장은 가장 많이 동의한다 이 표현이야 이게 일종의 가정법 시제로 해석된다고 여기도 베러 때문에 쿠든 템피가 일종의 가정법 과거와 일로 쓰여서 이 보다가 빠지고 이 보다 더 좋은 장소를 고를 수는 없을 텐데 가 되어서 실제로는 가장 좋은 장소를 골랐다 라는 말이야 흔히 문장 전환 해야돼? 하면은요 이 문장 교재에 지금 빨간색 위치층 문장 We picked 또는 우리는 골랐다 We have picked 어느 쪽인지 모르는데 학교에서 다루는 거 따라가시고요 더 최고의 장소를 골랐다 이런 식으로 돼요 현재 완료인지 과거인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과거로 언급하는 건지 현재 완료로 언급하는 건지 지워도 돼? 크기 다 됐고? 다 썼고? 일종의 가정 과거 완료 공유입니다 저거 채워넣는 거 어려워요 텐텐스 채워넣는 거 우리는 더 나은 장소를 고를 수는 없었을 텐데 또 뭘 위하여? 다음 지점에 대한 더 나은 장소를 고를 수는 없을 텐데 대는 뭐보다? 이 뒤에 게 최고의 장소로 골랐다? 무엇을 이거 다시 써야겠네 아이씨 한번 보여갖고 아까 위에 그 픽트 다음에 또는 아까 픽트였지 소리 뭘 골랐나 하면 우리는 워밍 앤 인바이팅 시키 랄레이라는 따뜻하고 환영하는 도시를 골랐다 최고의 장소로 이렇게 해야 되네 예 예 원래는요 어제 오셨을 때 이걸 드려야 되는데요 여러분들한테 우리는 이거 했잖아 넌 이거 받았니 혹시? 네 아 니네가 받아갔구나 그래갖고서 죄다 꼬여버렸어 지금 원래는 너희 거는 단어장이 따로 있어 아 그러잖아 진짜 아 이거 못해먹겠어 진짜 작은생이 저럴 때에는 진짜 지는 맛으로 그렇게 지어서 위안스리드 계속 여기 중위에 가시 갈게 랄레이 어브가 의가 아니라 랄레이라는 따뜻하고 초대하는 환영하는 도시보다 더 나은 장소를 볼 수는 없을텐데 브랜치는 가지란 뜻이 원뜻이고요 여기서는 지점 투구장사는 똑같습니다 3D를 꾸며줘요 이리 이리 가요 우리는 흥분한다 투 뭐 뭐 해서 웰컴 웰컴 조심해라 우리가 회화체에서 유아 웰컴 이거 많이 쓰지 이건 실제로 과거분사에요 여기 웰컴은 동사에요 너를 환영한다에요 저건 너는 환영받는다에요 컴캠임컴이라서 그래 너를 환영하게 되어서 어디에 대개막식의 랄레이 가게이 언제 온 말자에는 온수지 15th 3월 15일 2018년에 개막축하는 있을 것이다 9시부터 9시까지 프롬트구문 완전한 12시간 재미로 가득찬 우드라이크 투의 변형이죠 우드라이크 투 우드라이크 투 뭐뭐 하고 싶다 우드라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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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 너에게 올이 목적이야 모든 걸 보여주길 바란다 보여주고 싶다 끊고 대생약되어 있어 해제 목적이야 여기서 끊고 랄레이 가게가 가진 모든 것을 보여주고 싶다 제공하고 제공할 보여줄 모든 것을 투구정사에서 꾸며줄게 여기 지금 관계대행사 빠져나와서 이런식이 된거야 해부터 아니야 뭐뭐 해야한다 아니야 랄레이 가게가 제공해야하는 모든 것이 아니라 제공할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야 현재는 무슨말인지 이해했지 해제투 아니야 그리고 호프트 바란다 유 너를 거기서 보길 바란다 15일날에 날짜에는 서수스죠 아이의 신경입니다 뒤로가세요 하루는 나는 택시 잡았다 일하러 일자리까지 겟잉투는 엔터란트 같죠 뒷자리에 앉았을 때 들어갔을 때 아니였어 브랜드는 브랜드는 상표고요 뉴는 새로운인데 뉴브랜드가 아니라 브랜드 뉴로 영어 단어 바꿨어요 신상품인 휴대전화를 보았다 시팅에 시팅이 목적격보로 가자 앉아있는거 하지말고 놓여있는걸 보았다 이렇게 할게 어디에 라이트는 레스트를 꾸며줍니다 내 바로 옆에 나는 운전자한테 물었다 드랍업이 여기서 내려주다 마지막 사람을 어디에 내려줬나요 법전환 할 수 있겠니 단정화법으로 다 가르쳤잖아 다시 1번 뭐하라고 단어 수거 2번 기본 문법 기본 문법에 들어가 예 중3 3차 8백째까지 있는 모든 문법은 기본으로 마스터된 상태에서 플러스 알파를 해야 돼요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은 플러스 알파를 가르치고요 다음 내용 파악 주제문이나 요지나 다 파악하라고 전환해줘야돼 오케이 운전자가 남자니 여자니 할 수 있어 남자도 다 할게 그럼 I asked the 드라이버 나는 운전자한테 물었다 의문사 왜요 주어는 누구 U니까 운전자 남자로 하겠지 히히 다음 시즌 언제니 그러니 주전에 맞춰서 대과고 과고 완료 헤드 드랍드 더 라스트 퍼슨 마지막 사람을 어프 하고서는 끝나요 헛선하는 기본이에요 전환 3 6 5 6 6 5 지워야 되잖아요 필기 다 되면 할게요 다 썼어요? 네 하법사단 연습 어느 문장에서 다 해놓으세요 네 나오면 그리고 그에게 그 전화를 보여주었다 포인트 가리키다야 한소녀를 가리켰다 워킹이 꾸며주네 워킹 업더 트리트 업하고 다운하고를 가끔 착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업은 위아래 이렇게 보는 경우가 많잖아 근데 내가 가는 길 방향으로 따라가고 있으면 업이구요 멀리 반대로 가고 있으면 다운 이렇게 가요 그래서 저 앞에 가고 있는 이런 식으로 해야 돼 거리를 따라 걷고 있는 이랬는데 내가 가는 방향과 마침 같았을 뿐이야 다음 여기 생략된 두 단어를 쓰시오 하면요 워킹하고 벌 사이 생략된 두 단어를 쓰시오 하면요 놓쳤어요? 다시 갈게요 명사 뒤에서 분사가 꾸며줍니다 분사나 분사구가 꾸며줄 때 생략된 건 뭐로 봐 주격 관계 대명사 플러스 비동사의 생략으로 본다고 일단 주격 관계 대명사 사람 사물 여기서는 사람 사물 사람이니깐 후 공통은 네 다음 선행사 단수 복수 단수 시제는 그래서 워즈 후워즈나 데드워즈를 쓰시면 돼요 여기 생략된 거에요 거리를 따라 걷고 있는 소녀를 가리켰다 그는 업트로 무너까지 그냥 우리는 그녀에게로 운전해갖고 나는 롤다운 창문을 내렸다 됐니? 딸피기 다 됐니? 여기가 중요해서 그래 자 여기 봐봐 ING가 지금 명사 꾸며주지 다음 이 옐링은 이 명사를 또 끊어주니 예리듯이 뭐니 소리치다야 창문이 소리치니 그래서 예는 꾸며주는게 아닙니다 그럼 뭐가 돼 지금 똑같이 보니까 똑같이 명사 다음에 분사가 나왔는데 얘를 수식하지 않는데 이유는 왜냐하면 창문과 예가 주어 동사 관계가 아니라서 누가 소리쳐 다시 아까 쓰느라고 못 들은 거야 우리는 그녀에게 차를 운전해갖고 나는 창문을 돌려서 내렸어 그녀에게 소리쳐 누가 소리쳐 나 문장의 주어입니다 그럼 얘는 분사 부문이에요 형태는 똑같은데 뭐뭐 하면서 분사 부문이 돼요 뭐로 할까 뭐뭐 하면서 창문을 내렸다 아니면 창문을 내리고 소리쳤다고 할까 내리고 할래 자 분사공이 뒤에 나왔으니 첫 번째는 동시동작 뭐뭐 하면서 두 번째는 연속 동작인데 지금 하자는 분이 연속 동작으로 하자고 한 거지 뭐뭐 하고니까 하자 더 하게 돼요 나올 부분은 여기요 제일 어려운 문법은 여기에요 지금 화법전환도 기본인데 기본 해놓고 나서 맞추면 참 좋겠지만 틀리면 늘어 이 분 제일 까다로우면 이거야 명사 뒤에 ING를 썼는데 하나는 주격 관계되면서 플러스 비동사 하나는 분사 부문이야 큰 말 안 찍어줬다고 불쾌하게 찍어도 돼? 얘 그러니까 바꾸는게 달라 전에 나왔었어 여기다가 지금 That Is 써놨다가 That That Was 써놨다가 완전히 틀리냐 해갖고 틀리지 창문이 소리 짓는게 아니라 그녀는 매우 고마워했고 바이 고마로 여기서 끊자 그녀의 얼굴에서 이 룩은 여기서 하는 명사야 모습 바이 으로 바이 으로 모습으로 퇴 말하다 여기서는 알다나 구별하다로 가자 말하다 아니야 나는 알 수 있었다 끊고 얼마나 고마워 하는지 그녀가 그녀의 미소는 이거는 명사 주어 메이크 사역 동사 얘는 동사 원형 그녀의 미소가 나를 웃게 만들었다 이렇게 돼 같은 스마일 아니야 같은 룩 아니야 그리고 feel 내년에서 안에서 정말로 기분 좋게 느끼게 만들었다 동사 원형 겟백 되찾다 의 과거죠 그녀가 전화비를 되찾은 후에 someone 목적어 워킹 아이고 이거 조심해 say 가 목적 효과야 이거는 워킹이 꾸며준다 또 패스트는 가위랑 너희 같고 지나쳐서 그녀를 지나가 걸어가는 누군가가 say 말하는 걸 들었답니다 순서비율 조심하시고요 마지막 거 너의 몸 좋은 날이구나 마지막 거 내가 이렇게 해놓은 이유는 마지막 거 say 다음에 대절 쓰고서는 이렇게 바꾸는 것도 해봐야돼 바꿔줘 법법전환 기본이라고 생각해서는 안하는데 say d 부터 바꿀게 다음표 있는 거 say that 뭐라고 말했다 투데이니까 넷데이 그날은 어제 뭐였다 여자니까 헛 럭키데이 운 좋은 날이다로 시제 바꾸시고요 인칭 바꾸시고요 지시어 바꾸시고요 나오는 거 다 나와있는 문장이에요 마지막 거 의문문의 화법전환 형수업의 화법전환 네 저거 대타옥포텐 나와요 나와요 얘는 접속사 되시고요 얘는 지시형용사 되시고요 물론 얘는 생략 제작 가능하구요 투데이는 넷데이로 바꾸거든요 됐고요 중등 수준의 문법이라서 충분히 낼만해요 매도 많이 틀리고요 다음이요 가르치는 지시형이 다른 것은 돼있는데 어 사람 이름이야 세린이야 세레네나 어느 부분에 세레네로 해봐 세레네트를 해봐 밑에 있어 피로에트 피로에트를 하려고 애썼다 누구 앞에서 그녀의 엄마 앞에서 그녀의 엄마 앞에서 일단 등장인물은 세레네하고 엄마 두 명 남았죠 그러나 바닥에 넘어졌다 세레네의 엄마는 헬퍼 그녀를 도왔다는데 누구니? 엄마가 도운 사람이니까 세레네를 도왔다 업더플로우인데 바닥에서 벗어나도록 그녀는 그녀에게 말했다 얘는 누구야? 누가 말했니? 세레네가 엄마한테 말했겠니? 엄마가 세레네한테 말했겠니? 아직 모르지 뒤에 거 가보자 그녀에게 말했니? 그녀가 계속 노력해야 한다고 그녀에게 말했어 말하는 사람 누구? 엄마가 그녀는 누구? 세레네 딸에게 좋아 자 그럼 이거 허벅스 하나 또 해봐 안해도 돼? 알았어 She said to her 이렇게 해서 바쁘게 돼 다운패 치고서는 직접 바꿔보세요 If 만약 그녀가 성공하길 원하면 그녀가 성공하길 원하면 그러나 세레네는 거의 눈물 속에 있었다니까 거의 울뻔했다 의여 과거완료진행 써놨네요 이 글 전체가 전체가 과거시라서 현지완료진행 쓸 거를 한 시씩 틀어서 과거로 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거야 매우 열심히 연습해왔다 지난 몇 주 지난 주 동안 그러나 향상되는 것 향상하는 것 처럼 보이지 않았다 심투 전환해야 되니? 심투 전환해야 되니? 이신지로? 알는데? 오케이 세레네 엄마는 세레네 말했다 헛셀프 강조용법이에요 없어도 돼요 그녀는 그녀 스스로도 헤드 트라이드 매니타임 여러 번 노력했다 시도했다고 말했다 횟수가 있으니까 이 헤드 트라이드는 과거완료용법은? 과거완료용법은? 타임있어 과거완료용법 다시 할게 현재 완료할 때 계속 경험 막힌 데 있으면 물어봐 다 꼼꼼히 팔 테니까 지금 눈빛 보니까 다들 불안해 죽겠는데 결과, 완료 이렇게 있고 이게 과거 완료에서도 계속 경험, 결과, 완료에다가 여기에 하나 더 해서 대과과에서는 과거 완료 법이 다섯 개가 돼요 시험 문제는요 다음 중 과거 완료 해석이 같은 것은 틀린 것은 이렇게 묻는 게 일단 가장 기본이고 문법 안 나와도 트라이로 써놓고서는 맞냐 틀냐 물을 거라고 못 알아보지 근데 틀려 왜? 매니타임즈가 횟수니까 얘는 과거 완료의 경험의 문법이야 뭐뭐한 적이 있다 노력한 적이 있다 그러면 타임즈 때문에라도 이거 과거로 쓸 수는 없지 대과거랑 같이 연동이 돼 그래서 여기는 지금 시제 체크해 놓은 거 봐주시라고 문장 전환보다도 시제 체크해 놓은 거 봐줘요 그냥 말한 것보다 당연히 시도한 게 이전이고 엄마가 있으니까 그것도 횟수도 여러 번이지 비포 뭐 하기 전에 세레네의 나이 때 성공하기 전에는 여러 번이나 시도했다고 말했다 그녀는 너무 자주 넘어져서 또 과거 완료 써놨지 그녀는 스프레이 띠게 하다 접질러지게 하다 그녀의 발목을 띠게 했다 발목을 띠었고 헤드 투 뭐 해야 했다 헤드 투 뭐 해야 했다 레스트 동사야 쉬어야 했다 얼마 동안 3개월 동안 뭐 하기 전에 비얼라우드 투 뭐뭐 하도록 허락받다 다시 춤추도록 허락받기 전까지 3개월 동안 쉬어야 했다 세레네는 자 누구니 얘는 누구의 발목이고 엄마지 계속 자 이 얘기 듣고 세레네는 놀랐다 그녀의 엄마는 유명한 발렐리나였고 세레네에게는 그녀의 엄마는 결코 넘어진 적이 없거나 또는 메이드 미스테이크 과금사 계속이야 실수를 한 적이 없었다 어떤 그녀의 공연에서도 긍정문에서의 애니야 아니지 모든 정도가 되겠네 어떤 공연에서도 리스닝부터 주어가 머덕하실 텐데 그녀의 엄마에게 귀 기울여 듣는 것이 메이드 만들었다 그녀를 깨닫게 만들었다 데디아를 수고 있어 푸트 인 이폴트 인데요 노력을 기울이다 노력하다 야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헤드 투 한다는 걸 깨닫게 만들었다 헤드 뭐보다는 그녀가 이제껏 해온 것보다는 밑줄 친 부분들 다 보면 과거 완료하고 지금 밑줄 물결로 쳐놓은 것들 있지 과거 완료 진행이 두 번 등장하거든 예 파이팅 내기 딱 좋아요 슬그머니 헤드만 지워도 못 알아보기 쉬워요 근데 왜 써야 하는지 왜 저기가 과거해야 되는지를 개념 이해를 해놓으면 문장에서 읽다가 보면 아 여기 과거 완료였는데 하고 바로 기억이 나는데 아니면 그냥 다 보면 외워봐야 될 상황이 되잖아 이 많은 질문은 언제 외워볼래 이해하고 있는 게 낫지 자 21번 하고 잠깐 숨고로 가자 많은 사람들은 Think of 생각한다 무엇이 일어날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미래에 베이스드 끊고 베이스드 온 뭐 뭐 생기초를 두어 기본을 두어 과거의 실패를 기본으로 두어 그리고 동작 수동태라고 불려요 갇히게 된다 덫에 벌리게 된다 되다지다로 그것에 의해서 자 데미 뭐니 아니요 다시 갈게요 일단 먼저 간단히 생각하세요 단수야 복수야 복수야 복수 뭐 있어 실패 그래 그거야 과거의 실패야 한 단어만 하지마 패스트 밸류어야 많은 사람들은 과거의 바탕을 두어 미래에 뭔 일이 일어날지를 생각하고 그 때문에 결국 과거에 갇히게 된다고 과거의 실패 예를 들어 만약 실패했다면 before 전에니까는 현재 완료에선 경험이 되겠네 전에 어떤 영역에서 certain 어떤 영역에서 실패한 적이 있다면 when faced with인데요 when 하고 faced 사이에 생략된 두 단어는요 when 하고 face 사이에 생략된 두 단어는요 맞아 주어 유 좋아 또 그렇지 뭐하고 뭐해 생략이야 부사절 접속사 다음에 주어 플러스 비동사를 생략 가능하다 이렇게 분사나 분사구가 나올 때 첫 번째 문제는 유아의 생략이다 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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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거 이거는 아직은 쓰지 마세요 a가 face 마주하다 b 하면요 동사로 쓰였어 b가 문장의 주어가 되면 b faced 뭐가 된다고? with가 된다고 그러면은 b는 a의 a와 마주되다 해석 자연스러워? 안 자연스러워? 마주하다도 되지 왜? a가 b를 마주보든 b는 a를 안 마주보겠니? 그렇지 이걸 뭐라 그러냐면 상호관계 동사라 그래요 이것 때문에 이게 볼까 그래도 이렇게 그냥 한 단어로 facing이라고 써도 의미가 같아요 face tweed를요 같은 상황과 마주할 때 누가 네가 너는 예상한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상한다 미래 그리고 더스부로 피하가 주어입니다 그 두려움이 trend you 너를 덫에 가둔다 자 여기는 동작 숙동태 능동태 한 번 남았지 어제의 너를 덫으로 가둬버린다 한 번 더 재밌어 베이스 목적어 오늘 썼죠 너 목적어를 뭐에 기초를 두다 근거를 두다 이것도 어디 나왔니 여기? 또 등장했지 수동으로 여기서는 능동으로 여기서는 능동으로 여기서는 수동으로 장난질하고 있는 거야 계속 지금 너는 너의 결정을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 삼지 말아라 기본을 두지 마라 어디에? 지난 날이 어제가 무엇이었는지 하우스 잔턱 조심하고 너의 미래는 너의 과거가 아니다 그리고 너는 더 나은 미래를 갖고 있다 너는 결정해야 된다 뭐 하기로? 잊어버리고 레코 오브 수버니카 남기 내보내다 보내다 너의 과거를 내보내기로 결정해야 한다 너의 과거의 경험은 내 도둑이다 오늘의 꿈이 도둑이다 언니가 왜는 꿈에 줍니다? 단지 뭐 할 때? 네가 그들이 너를 통제하도록 내버려 둘 때 허락할 때 뱀은 누구야? 도둑이야? 과거의 경험이 이 놈은 그냥 찾아가라도 제발 단수복수 네가 과거의 경험이 너를 통제하도록 내버려 둘 때만 너의 과거의 경험은 오늘의 너의 꿈이 도둑이다 저 주제문이긴 해요 가장 무난한 문제는요 마지막 줄에 빈칸 딱 비워놓고선요 다섯 개 중에 알맞은 문장 쓰시오 뭐 이런 거야 그런데 그런 거는 내용 파악 요양문 파악하시면 풀 수 있어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은 문법하고 이것들이 더 걱정인데 미쳤습니다 죽는 게 다 하고 오기를 바라요 안 끼가 귀찮아졌다 그냥 하나 더 하자 그냥 하나 더 하자 씨드 리버맨 개인적으로 씨드라는 사람을 참 좋아하는데 미안해 그냥 내 개인적인 게임 좋아한 사람에서 이야기꾼인 씨드 리버맨이란 사람은 서제스트 요거 서제스트 뜻은 제안하다 한 번 했잖아 어 그저께인가 며칠 전에 제안하다 했어 가먹었지 시사하다 암시하다 가리키다 내포하다 다시 갈게 서제스트 다음에 서제스트가 제안하다 야 그러면 주장 제안 명령 요구 동사에 대절해 뭘 써 슈드 쓰거나 생략하고 동사 원형 쓴다는 문법 기억나 그런데 여기 동사 원형 썼니 아니야 그래서 제안하다 라는 뜻이 아니라 이때는 제안하다 인데 얘가 아니라 시사하다 가리키다 암시하다 내포하다 뭐 이런 뜻이 있어 사전 찾으면 이야기꾼 씨 드리버맨은 대비하라고 가리키군다 대비한 내용을 가리킨다 시사한다 지호대 제안하다 일때만 이래 그래서 뒤에 대절 딱 보는 순간에 제안하다가 아니구나를 알아볼 수 있게 돼 어떤 문장을 통해 들어갈 수 있어 이때는 달진 남자의 스토리 dimensional 그 때에는 나중에 파악해보면 알지만 유명한 이때 강조 부문 이에요 이야기에서의 미안 역사에서의 이야기 가 그렇지 강조부금이 바로 그 악에 역사에서의 바로 그 이야기가 제공한다 못을 제공한다 to 뭐뭐 할 못 사실을 걸어둘 못 이 문장 뒷방 중요해 전체 다 이때 강조 부문에서 강조 부문에다가 온의 목적 없지 뭐뭐 할이라서 그래 시험에 1번 온 지웠을 때 만약에 있느냐 구별할 수 있겠니 진짜 어디서부터 얘기를 해야 돼 내가 지금 불안해 죽겠어 들은 적이 있던 너마저 그러면 너는 뭐 얼마 전에 들었는데도 지금 또 생소하고 자기 시험 거 아니라고 생각해서 너 뜨므뜨믄 들었잖아 그랬지 아휴 답답해가지고 저 분도 그냥 나랑 내결봐서 아니니까 그냥 프린트로 받아갔던 그때도 신대에서 그랬고 일단 너는 어디서 어떻게 물어봐야 될지를 몰라서 감을 못 잡는 것 같고 얘길에 언제든지 브레이크 걸어서 너가 모르는 거면 다른 사람도 모를 수 있고 일단 너부터 살아야지 안 해도 돼? 다시 일단 이때 강조 부분인 거 파악해 두시고요 명사 뒤에서 토부정사가 꾸며줄 때 두 정사의 무슨 용법? 형용사정 용법이라고 합니다 형용사정 용법 해석은 뭐뭐 할이나 뭐뭐 하 는으로 해석을 해요 근데 이때 명사 대 토부정사의 관계가 주어 동사 무슨 얘기인지 이때 강조가 외부정사의 관계가 위험사정 위험사정 그녀의 관계는 이런 그랬지 미세 역사의 이야기가 사실을 걸어둘 못을 제공한다. 무슨 말이야? 역사에서의 이야기가 사실을 걸어둘 못을 제공한다. 역사적인 사실, 역사적인 사실들을 우리 기억해야 되는데 머리에 기억을 하려면 뭔가 걸어둘 못이 필요하고 그 걸어둘 못을 못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근데 그 못이 바로 뭐다? 역사에서는 이야기라고. 역사적 사실을 우리가 공부하거나 외워야 하는데 그걸 잘 기억나게끔 하는 게 바로 이야기라고. 그래서 지금 상당히 추상적으로 써놨다고. 은유적으로, 비유적으로 써놓은 거야. 근데 배열하라고만 해도 어려워. 학생들은 역사적인 사실을 기억한다. 단어 안 나오길 바라는데 히스토리컬하고 히스토리컬은 조심하세요. 그들이 비타이드 투, 전치타투야 어디에 묶여있다. 그들이 이야기에 묶여있을 때 딸, 베이가 뭐니? 뭐가 이야기에 묶여있니? 그렇지. 역사적 사실이 이야기와 얽혀있을 때 역사적 사실들을 잘 기억한다고. 보고서에 따르면 고등학교 어디에 있는 보더, 콜로라도에 있는 볼더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고등학교에 현재 실험하고 있다. 위드모어드로 한 연구로 무엇이? 메타리얼도 있는데 재료, 원료도 있지만 자료로 하자. 역사적 자료의 프레젠테이션 제시의 연구로 커렌트리 현재 실험하고 있다. 이야기꾼들이 프레젠트 제시한다. 준다. 인 드라마틱 컨텍스트 극적인 컨텍스트 맥락으로 자료를 제시한다. 목적어 누구에게? 투 스튜던츠인데 학생들에게 프레젠트 투예요. 매체 칸 하면요. 서플라이나 프로바이드 같은 경우는요. A with B에서는요. A에게 B를 주다, 제공하다 이렇게 해요. 그리고 이게 바뀌면 비포 A입니다. 여기까지 됐니? 그래서 그런데 교재에 있는 단어는 프레젠트가 주다, 제시하다죠. 얘도 A with B에서는 A를 B에게 주다, A에게 B를 주다, 제공하다인데 얘는 B to A를 씁니다. 교재에 쓰인 거는 위에 게 아니라 뭘로 쓴 거야? 밑에 걸로 쓴 거야. 내가 이거랑 나란히 쓴 이유는 투 자리에 포스는 써도 착각하기 쉬우니까 조심하고 이게 전환이 된다는 걸 지금 슬쩍 썼지. 전환이 가능하겠지. 뭐하고 뭐로. 스토리 탈러 프레젠트 한 다음에 누구에게 더 스튜던트 하면 위드 그렇지 메터리얼이 드라마틱 컨텍스트가 돼요. 됐죠? 슬쩍 바꾼 다음에 여기다 위드로 쓴 거 이름 해. 연습해. 화이팅. 그리고 집단 토론이 뒤따른다. 학생들은 비 인크레이주트 뭐뭐하도록 장려된다. 파라도 쓰지 않도록 조심하고 더 많이 잃도록 장려되고 반대로 또 다른 집단의 학생들은 비 인볼브드 인 어디에 연관되자에서는 뭐뭐에 참여하다로 의어 전통적인 연구 보고서 테크닉 기법에 참여한다. 그 연구는 게디아를 가리킨다. 요거 1이 동사 같은데 바위가 나왔지. 목적어 있어? 없어? 과거 동사가 아니라 과거 분사 스토리테너에 괄호 닫고 프레젠티드가 메터리를 꾸며줘요. 이야기꾼들에 의해서 프레젠티드 아까 주다 제공하다 했지 제공된 주어진 자료가 비교급 강조 훨씬 더 많은 흥미 관심을 가지고 개인적인 영향력을 가진다. 비교급 된 비교급 강조 뭐지 뭐 된 뭐보다는 개인 비하가 돼있는데 비하는 워못을 통하여 쓰루 정도의 의미야. 전통적인 방식을 통해 얻어지는 것 요게 포인트 인데 도리어 이 대시 가리키는 건 아 이 대시 가리키는 것 앞에 있는 더 메터리얼 구조 보시면 똑같지 않아요. 2D가 꾸며주고 2D가 꾸며주고 단수면 그냥 복수면 도우스 쓰는 거 그래서 이 마지막 뒷문장도 중요해 대열에서 새로 쓰시오 할 때 대파티기 쉽고 비하 쓰는 거 여러분 낯설고 그런 거 안해도 되고 오케이 잠깐 순거로 가요 비하여 뭐뭇 원래 뜻은 경유하여 인데 지금 쓰루루 써놨지 뭐뭇을 통하여 경유하여 라는 뜻 하고 뭐뭇을 통하여 라는 뜻 두 가지로 쓰이게 돼요 비하여 경유한다는 건 어떤지는 알죠 예를 들어 한국을 경유해서 일본 간다고 이렇게 거쳤다 간다는 뜻이고요 쓰루루는 어떤 수단이나 방식을 가리킬 때 쓰는 말이라서 어감은 많이 다르죠 물론 둘 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